3번 문제. 선로정수를 평행하게 하고 근접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를 줄여서는 방법은?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이렇게 철탑이 있었을 때 맨 위에 여기가 A상 전선을 얹어놓은 철탑암이고 얘가 B상을 얹어놓고 철탑암이고 얘를 우리가 C상의 철탑암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철탑에서 전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암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철탑 상태에서 우리가 전선을 배치하게 되면 이렇게 배치될 거 아니에요. A상은 이렇게 배치되겠죠. 얘가 A상이 되는 거고 당연히 B상은 B상의 철탑암에 설치하니까 이렇게 배치될 테고 C상의 전선은 C상의 철탑암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선과 이 전선과 대지간에 뭐가 존재하죠? 우리가 선로정서를 배웠던 게 대지정전용량이 존재하잖아요. C, A. 그 다음 B상도 마찬가지로 대지용량이 존재하겠죠. C, B. 그 다음에 C상과 대지간에도 정량 C값이 존재할 거예요. 얘가 C, C. 그러면 지금 근육을 보듯이 C에 의해 설치 높이하고 C, B에 형성하는 거하고 C, C에 형성하는 거하고 높이가 틀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자격시간에, 전자격시간에 콘덴사, 정량 C값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얘가 극판의 면적, S의 메타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극판의 간격, 이웃거리, 얘가 D메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유전층이 있잖아요. 유전, 입시론제로. 자, C는 D분의 입시론제로 S다. 자, 이 공식은 전력공항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공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력공부하면서 일부 전자격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죠. 자, 이 C는 D분의 입시론제로 S는 전자격에서 평강콘덴사의 정량 C값고 하는 식이에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죠. 그러면 C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성이 있다? 간격 D하고 반비라더라. 그러면 얘 C에 의한 간격이 가장 커요. 그죠?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중간에 얘는 간격이 한 중간 높이가 될 테고 C씨의 이 간격은 가장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게 가장 크겠어요? 얘가 가장 반비라던가 클 테고 그 다음에 얘가 중간쯤 되고 얘는 가장 작겠지. 따라서 이렇게 철탑 상태에서 이런 철탑 상태에서 전선을 배치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CA값하고 12값하고 CC값이 틀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통이 평행이 안 되고 비대칭이 되어버리니까 불평행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탑의 전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연갈하죠. 연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연갈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까지 여기. 첫 번째 구간에서 이 전선 얘는 A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는 중간이니까 B상이 될 테고 얘는 C상이 되겠죠. 자, 철탑의 3분의 1 지점에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A상전선은 중간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얘가 A가 될 테고 그 다음에 B상전선은 중간 그 거리에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당연히 C상은 맨 위로 올라갈 테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는 A, B, C였다가 중간에서 여기서 연결을 하게 되면 중간의 배치가 C, A, B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구간에서는 A상이 맨 밑으로 들어가고 자꾸 배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상은 맨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C상은 이제 중간 높이로 내려가겠죠. 자, 지금 한번 볼까 한번. A상은 맨 위에 있다가 중간에서 중간에 A가 중간에 위치해 있다가 마지막 구간에서는 A상이 맨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그러면 A상이라는 건 중간 높이의 평균 높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상도 볼까요? B상은 중간 높이에 있다가 맨 아래에 내려갔다가 세 번째 구간에서는 맨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것도 평균 높이가 빠지면 중간이 되는 거야. 높이가. 그 다음에 C상도요. C상도 확인해 보면 맨 밑에 있다가 맨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갔으니까 얘도 평균 높이 다시 오면 결국에는 C의 높이도 중간 높이에 설정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느냐. A상의 CA값이나 그죠? 그 다음에 B상의 중간에 C, B값이나 그죠? C, B값이나 그 다음에 C상 그죠? C상의 대중량 C값을 비교해 보면 전부 다 평균 높이니까 결계는 CA값과 C, B값과 C, C, C값은 똑같더라. 자, 바로 이런 효과 같은 게 뭐죠? 얘가 선로정수. 우리가 선로정수라는 게 RL 제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선로정수, 특히 RL 제시 중에서 C 선로정수를 균형되게 하더라. 평균형되게 하더라. 그죠? 이렇게 선로정수가 균형되게 맞추면 효과가 뭐 있어요? 우리가 정전유도장애, 정전유도가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로정수를 평균형되게 하고 근접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뭐냐? 이 전선 배치를 구간구간마다 연간을 시행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4번 문제 뭘 구하는 거죠? 4번 문제는 전력원선도의 반지름 구하는 거야. 이 전력원선도 내용은요. 너무 깊이 공유하시면 어려워요. 그냥 문제 나올 만한 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전력원선도 한 번 그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죠? 전력원선은 전력 방정식을 평면상에 원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시수축 유유전력, 허수축 무유전력. 전력이라는 것은 유유전력과 무유력이 있죠? 그래서 이 좌폐평면에다가 가로축은 유유전력, 세로축은 무유력 잡아서 여기다가 원을 그려서 전력에 대한 알고 싶은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얘가 송전단 측, 수전단 측. 그러니까 송전단 측과 수전단 측의 유유전력과 무유적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런 원을 그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야죠, 반지름. 반지름을 알아야지 이 반지름 롤을 구해서 이렇게 원을 갖다 보니까 그릴 수가 있죠. 수전단, 송전단 다 그릴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필수와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 바로 전력원선도의 반지름이더라. 자, 이거는 우리가 식을 갖다 유도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약간의 암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력원으로 그릴 때 이 반지름 구한식은 B분의 2SER이다. B분의 3SER이다.